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기업 공개에 힘입어 주식 발행액이 전년 대비 160%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및 회사체 공모 발행액은 총 231조 4,79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해 IPO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 5,225 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19.8% 증가했습니다. 유상증자 금액도 14조 5,6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.4% 늘었습니다. 회사체 발행액은 금융채와 비우량물 중심으로 일반 회사체 발행이 늘면서 이 기간 10.3% 벌었습니다.